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팬텀에 가루타를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 바로 들어갔다. 15000. 삼아서 봐야겠지 여러분. 아 근데 이거는 초코를 써야 됩니다. 어 센 거 같은데? 아 모르겠습니다 센 거 같습니다. 그냥 써봤잖아. 괜찮은데 센 거 같은데? 제가 레벨이 낮으니까 스킬이 센 거 같아. 그냥 한 번에 싹 다는 게 보였죠. 나만 그랬나? 그게 보여가지고. 썩 샷 다는 게 보였어. 한 번 더. 여기서 스택을 싹 부인. 피에이로 때 한 번 써보지. 쒀쒀쒀쒀쒀. 피 한 번 더 싹 다는 거 같아. 그러면 되게 좋아하고. 맞아 맞아. 모자 왜 안 바뀌지 않아? 오케이. 오케이. 어 굿. 와 좋아 보이..는데? 어허헣. 좋아 안 보이는데. 좋아 보이는 거 같애요. 아 이 반짝이는 황금별 제일 사기 싫더라. 뭔가 좀 다는 거 같이 느껴져서 좋아보이네. 말랩찍으면 데미지 꽤 되겠다 추워보여 여기선 못쓸거 같은데? 아, 이렇게 벤턴의 가로타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